잡은건가? 잡은거네? 아이씨 잡은지 모르고 계속 쌌네 아이씨 지 혼자 죽다니 내가 죽인거지 어? 야 파워는 드디어 왔다 아이씨 죽었다 어? 나 파워 노드 엄청 모아왔거든 젠장전속도 필요없어 오케이 자 펄스라이플 거의 풀업글 다 돼가나? 뭐야 또 뭐가 와? 상점도 어디 있을거 같은데 일단 저기 저장하고 오자 일단 저기 저장하고 아이씨 어? 아이씨 여기 아이템 놔두고 말 보냈네 어? 파워 노드 또 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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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하 어 하나 더 먹고 HP를 채우자 따하 따하 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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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노드 나는 나오는대로 다 먹었는데 나는 나오는대로 다 먹었는데 어 아이씨 아이씨 돌아다니는 거 있어 어? 뭐야 아하 아하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줌 인 줌 아웃 아이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아무튼 다시 올라가야 되긴 하네 일단 여기 좀 정리하자 어씨 어씨 오 아하 우리가 잡는 거 It could be dangerous. 어 뭐야 어 뭐야 방금 뭐였지 어 하하 방금 뭐였을까 아 여기 가스같은거 올라오나 아 저기 저기 올라오는구나 아 바닥을 조심해야 되는군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 총알? 총알 많이 박아도 돼 총알 많이 박아도 됩니다 좀 총알 많은걸 뭐 총알 없으면 다시 총알 먹으면 되지 뭐 사고 어 난 추후 난 추후 난 니다 수주 멘탈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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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진짜 많이 배고프다. 배고프네. 자야 되나? 아 저 빨간거는? 아싸 파워노드. 빨간거는 어떻게 해놓은거야? 빨간건. 불쌍. 불쌍이야? 불쌍한건 아닌데 배가 고프다고 그냥. 불쌍한건 아닌데 배가 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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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으로 가야되네 저장할때가 참 많아서 좋다 아 oh 아 prima 아아 x2 으엡 으엡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자천국님 어디 가셨지? 자랑하셨나? 빛자천국님 어디 가셨습니까? 뭐야 뭐야. 빛자천국님 어디 가셨지? 들어간다. 안녕? 총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자천국님 어디 가셨지? 봐봐. 나 bite. 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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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먹어 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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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c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구 으으으으으으으으ㅏ 으으으으으으으으ㅣ 주진?? 그쵸. 후진하죠. 뒤를 잡히면 안돼. 어? 잘 봐라. 멈추는 그라냐. 또 와? 또 보면 또 이렇게.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 유인이 안되네 쟨. 하하. 어? 뭔가가 날 좀 본 것 같은데? 뭔가가 날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 어? 어? 뭐야 이거. 여기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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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